전세 사기를 예방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난 4월 18일부터 임차인은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세금이나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안녕하세요.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4월 18일날 공포가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바로 공포가 된 게 아니고 약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4월 1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세금 그리고 해당 주택의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실제 법 전문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법이 바로 4월 18일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대인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1호를 보니까 제3조의 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인 및 보증금 등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임차인에게 그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이제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 가구가 여러 개인. 그래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각 가구당 확정일자 부여일과 월세, 그리고 임대보증금,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직접 이러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이게 싫다면 임차인이 직접 이러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동의하면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조의 6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 6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이 담긴 조항입니다. 3항을 보니까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인 및 보증금, 월세나 보증금 등의 정보에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서가 뭐냐면 사항에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제 임차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동의 주지 않으면 요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이런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의 안 해주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아주 많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이 개정안은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때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게 이 3조의 7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인 및 보증금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차인이 이러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2호를 보니까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민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민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건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본인이 국세에 대해서 다 완납했는지 그 완납증명서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다 완납했는지 그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게 싫으면 임차인이 민합국세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방세라면 민합지방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 이를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나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분들이 집주인과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민합세금, 국세든 지방세든 그리고 만약에 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자나 월세 그리고 임대보증금 등을 다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집주인분들이 주의하실 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법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어떤 반드시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집주인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미납세금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이건 부칙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6개월 경과는 2조에 관련된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번에 주인법이 개정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부분도 개정이 됐거든요. 주된 내용은 이게 임대인에게 송활되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미납세금이 있다면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도 알려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이 말에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살던 임차인이 갱신될 때 이것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임차인분들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살고 있다가 다시 갱신될 때도 이걸 요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증금 등의 변화가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미납세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집주인 동의 없이 이렇게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벌 수 있는 건 이미 그 전에 국세징수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는데 다만 국세징수법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체결하고 나서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세만 그리고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건 임대 보증금이 천만 원 초과할 때 이때만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다만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실 이러한 집주인의 미납세금 정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는 게 좋잖아요. 체결하고 나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당시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됐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미흡한 점을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미납세금 그리고 산순위보증금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 미납세금이니까 지방세도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였나요?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사는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1분기 전세보증사고 7974건 사상 최대 절반은 다가구 이 다가구가 바로 산순위보증금 문제예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임차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몇 번째 순위인지 그러면 내 보증금을 이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기사 보시면 소재목에도 전분기 3.3배 작년 전체 60%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자료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7974건 지난해 4분기 대비 3.3배 지난해 4분기가 2393건이니까 3배가 넘은 거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엄청나게 보증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사고는 허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 또는 해당 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다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가입 조건이 안 돼서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보증금 미반한 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전세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주택 유형별로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9.3%입니다. 7,974건에서 3,928건 그렇죠. 거의 절반이죠. 지난해 1년치 전세보증사고가 6,678건이니까 작년 1년치에 비교했을 때도 거의 60%에 해당합니다. 58.8%니까 그게 올해 첫 3개월 사이에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갱신할 때 반드시 집주인에게 세금은 잘 납부했는지 국세든 지방세든 납세증명서 지시해달라고 하고 혹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알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정보,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되고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주인법이 개정된 건 임차인에게는 되게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에게는 반대로 조금 안 좋겠죠. 법이라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집주인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좀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 부분 그리고 이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잘 알려주시는 너그러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